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영상, 즉 사진이나 동영상의 필터와 조정을 모든 동영상과 사진에 적용하는 방법이 긴 메뉴가 새로 생겼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프로젝트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제일 앞에 사진이 이렇게 있죠.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부적인 메뉴에서 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터 조정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필터를 터치합니다. 필터를 터치하면 필터는 화면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따뜻한 이걸 터치하면 따뜻함에 대한 여러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하면 이렇게 화면을 보세요. 화면이 바뀌죠. 자꾸 이렇게. 느낌이 자꾸 바뀌죠. 화면의 필터가 바뀝니다. 예를 들면 차가운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아주 차가운 느낌이 들게 이렇게 됩니다. 선명한 것 같으면 이렇게 터치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필터를 선명한에서 V03으로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터에 보시면 이걸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전체 적용하기가 있습니다. 전체 적용하기가. 지금 화면을 보세요. 조금 청색 기운이 지금 바꿨습니다. 여기서 전체 적용하기라면 모든 동영상과 사진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이걸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글자가 지금 파프부로 뜯습니다. 뜯다가 사라졌죠. 그리고 저 위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나와서 한 전체를 한번 보겠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청색 있죠. 여기도 이렇게 청색이 약간 여기 보세요. 이거는 여기는 조금 덜한데 여기는 보세요. 청색이 완전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구름 있는 곳에 보세요. 이게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걸 선택해서 조정 있죠. 조정에서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에서 밝기가 있고 제일 위에. 제일 위에 보면 밝기, 밝기, 대비, 콘트라스트도 있고 채도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다음에 활기, 온도, 하이라이트, 그림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세부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밝기를 조금 조정해 보세요. 이거 뿌라사라면 더 밝아지겠죠. 이렇게 더 밝아지고 기본이 0이죠. 이렇게 하면 어두워지겠죠. 이렇게 콘트라스트는 대비죠. 이 콘트라스트, 대비. 이 색깔이 이제 서로 대비가 되는 거죠. 대비. 이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밝기도 좀 약간 어둡게 보겠어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겠어요. 그리고 온도도 여기 뭐 따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극단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설정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모든 동영상과 사진에 다 일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적용하기가 있죠. 이걸 자기가 설정한 다음에 이걸 터치하면은.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모든 사진과 동영상에 다 적용됩니다.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이걸 터치하면 지금 팝업창이 떴죠. 모든 비디오 이미지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위에 저장을 하고 나와 보겠어요. 저장을 하고 나오면은. 제가 보겠습니다. 아까하고 많이 색깔이 다르죠. 보세요. 지금도 전체적으로 이것도 보세요. 많이 달라졌죠. 따뜻한 느낌이 들었잖아요. 저의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클립을 선택해서 타임라인의 클립을 선택해서 여기서 필터 조정했죠. 이것을 자기가 선택해서 모든 클립, 영상, 사진과 동영상에 모두 일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번에 업데이트해서 새로 생겨서 이게 전체 적용하기 이게 그래서 이것을 필요한 분은 사용하면 필요할 것입니다. 필터에도 읽고 아까 말했듯이 조정에도 있죠. 이게 보시면은 제 하단에 보면은 전체 적용하기가 있습니다. 이상 필터와 조정에서 전체 적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